봄투데이 G라이더 제품의 갤럭시 노트2 배터리 커버입니다. 제품의 컬러는 실버 컬러입니다. 갤럭시 노트2에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존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하신 후 동일한 방식으로 제품을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손쉽게 장착이 가능하고요. 제품의 소재는 겉면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작품의 Jer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